네 이번에는 마라톤 대회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2024년 뉴발란스의 하프 마라톤 대배인 하프레이스 인천이 열립니다.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출발을 하는 대회이고요. 장소는 아트센터 인천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대회는 하프만 진행이 되고요. 제한시간이 2시간 30분입니다. 접수는 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마이앤비라고 뉴발란스 앱이 있습니다. 마이앤비라는 앱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선착순 3천명입니다. 굉장히 접수 인원이 적어요. 3천명이에요. 금방 동날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좀 봐주시고 마이앤비 앱 미리 설치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절차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준비를 좀 단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요. 레이스 패키지로 제공되는 것들이 5만원에 창가권 그리고 메달 이런 것들과 함께 싱글렛 그리고 러닝 양말 암슬리브 그 다음에 뭐 선크림이라든지 기타 로션 같은 것들하고 에너지 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각종 기념품들이 제공이 됩니다. 특이점은 이제 보통은 티셔츠가 제공이 되는데요. 하프라서 그런지 싱글렛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싱글렛을 꼭 착용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거 입어도 되지만 싱글렛은 꼭 지급된 제품을 착용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당일날 싱글렛 안 입었다고 해서 입장을 못한다든지 달리기를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대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옷을 맞춰 입는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말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회에서 지급한 싱글렛을 입는 게 훨씬 더 즐거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옷을 입고 달릴 때 오는 그 소속감 동질감 그리고 그런 느낌 그 비주얼 자체가 굉장히 좀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하프 이상 마라톤 대회에 나가보면 제각각의 싱글렛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티셔츠든 싱글렛이든 여러분들이 속한 크루나 클럽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옷들을 입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알록달록한 그런 보는 재미는 있긴 하지만 어떨 때는 가끔 그냥 좀 약간 눈이 아프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가면 달리기를 할 때 뭔가 무리가 같이 달리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누가 누군지 전혀 못 알아봐요. 진짜 뒤통수 보고는 사람을 못 알아봐가지고 같이 가신 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럴 때는 모자라든지 다른 걸로 조금 포인트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대회에서는 싱글렛을 꼭 지급된 제품을 착용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뉴발란스 하프에서는요. 상위 입상자에게 보통 이제 상금을 지급하잖아요. 다른 지방대회들에 가보면 상금을 지급하는데 여기는 뉴발란스에서 한 대회라서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아마 마이엠비라는 앱에서 쓸 수 있는 마일리지가 있어요. 그런 걸로 뉴발란스의 각종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일리지를 지급을 하고요. 총 600명에서 600명에게는 2024년 JTBC 서울마라톤 풀코스 참가권을 지급합니다. 이게 이제 좀 괜찮죠. 왜냐하면 올해 2024년 서울마라톤 풀코스를 아마 참가비가 1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600명은 기록순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 중에서 상위 600명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남녀를 어떻게 나누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남녀 성비를 비슷하게 지급하려고 할 겁니다. 보통은 그냥 상위 600명이라고 하면 대부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남자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상위 몇 명까지 여자 상위 몇 명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성비는 참가하시는 분 성비에 따라 좀 나누겠지만 그 퍼센티지 조금 맞추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600명에게 이 JTBC 2024년 JTBC 서울마라톤 풀코스 참가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5명 중 1명은 받을 수 있다 보니까요. 기록에 조금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마라톤이 3월 17일에 열립니다. 동화 서울마라톤 그러니까 3월 17일 날 대회를 나가서 풀코스를 달리신 분이라고 해도 몸 관리를 잘 하시면 또 여기 하프 마라톤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서울마라톤에서 10K를 달리시는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바로 하프 마라톤 도전으로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마라톤은 4월 7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지막 달리기 대구 풀코스 마라톤 달리기 이전의 마지막 달리기로 점검차 한번 대회에 나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참여를 많이 하세요. 좀 메이전 대회에 풀코스를 나가시는 분들이요. 그 풀코스의 사전 점검으로 하프를 많이 달리시는데요. 그런 하프 마라톤 대회를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많이 달리고 대략 한 2주 정도 뒤에 풀코스를 뛴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대회는 2024년 고향특례시 JTBC 하프 마라톤입니다.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좀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아무튼 2024년 고향특례시 JTBC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프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딱 대회가 하프가 탱케이는 나가면 약간 뭔가 빨리 끝나는 느낌에 살짝 재미 쓰려다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하프 마라톤은 정말 좋은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어디야? 풀코스는 진짜 힘들기는 힘드니까 어쨌든 힘드니까 뛰고 나면 데미지가 좀 있는데 하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다음날 데미지도 좀 적은 편이라서 저는 이렇게 하프 마라톤이 많이 생기는 건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회는요. 2024년 4월 21일 일요일에 열리게 되고요.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뭐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고향을 달리겠죠. 고향 일산 쪽을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념품도 아직까지 미정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가 부분은 하프와 10K 그리고 5K도 있네요. 3개 부분으로 코스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하프 달리실 분들은 하프 달리셔도 되고 10K 달리실 분들은 100개 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프가 가격이 7만원. 하, 비쌉니다. 이제 하프가 7만원입니다. 7만원. 10K가 6만원. 그리고 5K 5K는 4만원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하프랑 10K가 가격 차이가 만원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는 10K나 5K, 이런 10K와 5K 코스가 가성비가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겨우 만원 차이인데 10K 뛰고 끝나는 거하고 하프를 달리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훈련이 되신 분들이라면 하프 나가시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접수는 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선착순 3천명이고요. 3천명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러너블이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JTBC 마라톤 대회 신청할 때 쓰는 러너블 앱이라고 있는데요. 이 러너블 앱에서 접수를 하고 있어요. 러너블 앱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를 해서 앱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달리기 앱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러너블 앱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보면 제리티지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착순 몇 명이더라? 100명인가? 몇 명인가? 하여튼 소수 인원에게 판매하는 제리티지 패키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구매하시면 고양특례시 JTBC 하프 마라톤에다가 2024년 JTBC 서울 마라톤 풀코스 참가권을 합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15만 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양 JTBC 하프 마라톤이 참가비가 7만 원이잖아요. 진짜 비싸다 근데. 아이고 진짜. 7만 원이고 JTBC 서울 마라톤 풀코스가 10만 원을 예상하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17만 원인데 얘를 15만 원에 미리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떤 기념품이 추가로 주어지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그때 정보를 다시 공유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4월 21일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저기 어디야 서울 동아 서울 마라톤이나 아니면 대구 마라톤을 달리신 분들이 그 다음에 몸을 좀 푸는 의미에서 하프 한번 슬쩍 달려보는 거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가격이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뉴발란스 대회가 5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또 2만 원이나 비싸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보가 아직 정확한 게 없어서 나오면 제가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